아마 이쯤되면 구혜신이 들어올게 됐을거에요. 셋 하면 들어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렇죠. 구혜신이 지금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 재밌죠? 야구 굉장히 즐거운 영상이었습니다. 너무 즐거웠고요. 저희가 한국에 가서도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겠습니다.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보이시죠? 저는 뒤에 눈이 다렸습니다. 아마 지금 구혜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거에요. 이 느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. 너무 즐거웠고요. 안녕하십니까. 들어볼게요. 여러분 여러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